강아지 뭐해 풀 영상입니다 과연 우짜는 뭐하는 걸까요? 뭐하나 유심히 쳐다봤어요 아주 열성적이죠? 이 순간에는 우짜가 나무에 낀 줄 알았어요 뭐가 있다는 제스처예요? 뭐 있는데? 식파 뭐 있냐고 있다고 집사야 저기 있잖아 나 뭐 있는지 봤다 야 나와 야 귀엽고 야 너무 배탈이다 이제 오늘 야 우짜 안돼 찢어먹지마 뭐하나 했더니 역시 나다 야 가자 우짜 가자 그만하고 가자 귀여워 가자 왜 얼굴 다 놓을꺼야 거기 어? 정말 열심히 다 못찾아 못찾아 너무 귀엽다 진짜 엄마 갈거야 엄마 간다 엄마 갈거야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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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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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